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광주시와 대통령직 속 디지털플랫폼정보위원회가 지역특화협력 모델인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지역 확산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 따라 양기관은 광주 디지털플랫폼정부 기반 마련을 위해 지역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상호연계협력체계와 지방공공기관 통합업무 플랫폼 등을 구축하게 됩니다. 특히 광주시는 국가인공지능데이터센터를 활용한 공공분야과제 실증사업을 추진해 인공지능 데이터 기반 지역특화산업 생태계 조성에 힘쓸 방침입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 저희가 하는 일은 정부의 일하는 방식에 어떻게 하면 AI를 적용해서 생산사업이 필요한지 아니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바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광주시와 좋은 주제를 발굴해서 열심히 협의하고 또 사업을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디지털플랫폼정부는 디지털플랫폼을 기반으로 민관이 함께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양기관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가 모범적인 지역책화 협력 모델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에서 필로광주 정지현입니다.